정부가 전통공예나 국악, 한복 등 우리 전통문화를 과학기술과 접목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합니다.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문화에 과학기술을 접목해 2025년까지 1조 4천억 원 규모로 육성시키고 관련 일자리 2,700여 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. 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 르네상스 지원단을 올해 안으로 신설하고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 등도 지원합니다. 미래부는 이번 전략과 관련해 전통제철 기반의 명품칼과 청국장 발효균을 쓴 건강식품, 3D프린터용 전통 천연소재 등 3개 선도산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